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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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 제 양의 한 달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목해는 보람이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목해는 보람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 또 깨어진 가정 이런 삶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 난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주님께 뽑혀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정독 안수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아까 잠깐 인터뷰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말씀 따라 은혜에 따라 산발리 산발리까지 돼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양 목사님만 이쁜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공은 배우 일어이신 주순영 성교사님 뵐 때도 참 여사스러운 인물이 아니다. 이래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아니요. 진짜 남남북녀라고 해서 남남북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한이 오니까 얼마나 예쁜 미녀들이 앉아 있는지 북한 민원은 저리 가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증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주양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에. 그리고 특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균형 잡힌 삶. 이게 이제 제게는 빛따라하게 다가왔고 특히 그 목요 글로벌 찬양 치유학교 말씀에 제가 또 검색을 하게 들어갔어요. 하니까 그 말씀에 통한 이 배움의 과정들.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또 분석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직장 여기서 때려치우자. 제가 이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따라 인천을 다시 뭔가 복귀를 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어떤 그런 결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직장에 명분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직장을 관두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동안 추천한 분도 있고 해서 명분도 주었고 저는 이제 강직하게 사익서를 올리고 저는 넘넘하게 이제 시위를 말부로 사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저 오늘이 넘치는 교회 등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까 말씀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전설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인천까지 와서 오늘이 넘치는 교회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출신이십니까? 아니 말씀도 완전히 원리에 따라 완전히 이렇게 탐독했다 하고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 출신은 아니십니까? 도대체 젊었을 때 무슨 일 했습니까? 지금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교회 출신입니다. 악무하는 자 더러가 달려가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사랑이 가득해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의 방송 결승전 프로젝트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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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목사님의 말씀 자체가 아마 동네에서람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어떤 인위적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만들어낸 것보다도 즉석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로, 말씀의 은사로 하다 보니까 매번 10기가 넘게 왔으면 하고 매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양 목사님이 직접 지필하신 치유 실전 실용학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영적으로 또 세워지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모토라 해서 1기에서 21기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유훈련학교가 지금 제가 11년째 하고 있어요. 치유훈련학교는 흔히 지금 영성사역하는 훈련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글로벌 치유훈련학교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성경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치유사역자로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능력이다. 성경 구절 중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하시니라 잠원 16장 구절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척추가 많이 휘어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미인대회라는 미인대회예요. 곳에 출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을 사실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한 그런 대회이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돕게 만드시고 하시면서 그냥 저는 맡기면 됐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다 보니 인천대회 미스코리아 출전을 했는데 인천대회에서 진이라는 영예를 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영광을 돌리는데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원인주 자매님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저도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고 또 중국에서 광야 훈련을 3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북한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 그 중간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이제 낚시를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제 사고가 나게 돼서 눈이 이제 정통으로 맞게 돼서 이제 출혈로 인해서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맞자마자 이제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중간중간에도 주님 제 의문점들을 풀어주십시오. 네, 의문점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교회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로 이제 주영 목사님을 이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되고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이제 눈이 점점 이제 시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큰 딸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지금도. 목사님은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부율로 덮으라고 그러셔서 딸들,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매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은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주를 위해서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간다면 기꺼이 저는 여기 오면 일단은 예배가 뜨겁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치유 훈련이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는 안 아프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시키면 돌아가서 다시 온 상태로 또 가요. 그런데 여기 글로벌 치유훈련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안 아프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훈련과 함께 신앙의 기복이 없이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행복이 넘치는 교회 같네요. 성도들이 따라갈 목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목자를 신뢰하면서 양육을 받는 이 교회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구나. 목사님을 도와서 한국 교회에 잘 섬기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오늘의 넘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온 눈에 넘친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에다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지금 막 세우시고 눈이 막 안 보이던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성도들과 같이 제 인생을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죽는 날까지 오늘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겸손함으로 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교회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해야죠. 주님 살아요 저와 저의 가정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넘치는 교회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성전으로 부족한 많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넘치는 교회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성전으로 부족한 많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이 넘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귀는 갈급한 심령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여호와의 눈은 주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호와의 손은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세 생명을 얻은 주의 성도들이 애통함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이 시대에 지켜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가정을 아버지 소생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지는 대로 나는 예수 본 바다 나는 오직 예수 본 바다 나의 길을 벗고 제가 오랜 신화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자유로움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자유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육도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제가 신화생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말씀하고 삶하고 개비도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삶에 접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겠지만 늘 기쁘고 늘 함께함을 느낄 때 더 기쁩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목회도 또 치유도 신학교의 과정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또 주님께 제가 기도해본 적도 없고 제가 주님 앞에 저를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도 없거든요. 단지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것은 나는 평생에 찬양하다, 가리라 그것 말고는 주님께 소원을 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치유훈련 학교를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 목회를 하게 되고 신학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저는 지금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모두 프로그램이 잘 마쳤는데요.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영혼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느낀 게 많은데 성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넉넉한 모습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 알고 계시죠? 아멘! 1인 1정도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주시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 사주시옵소서 자신이 죽여야, 죽어야 모든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자신을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영국 조건이 강화돼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자가발전적으로 배터리형 신자가 아니라 자가발전형 신자가 돼서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은 들지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치유하고 해주는데 나는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이 환경을 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저희들 목사님 덕분에 저희도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변화와 구원과 변화와 치유의 사육을 두고 계신 목사님을 쫓아서 열심히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세상에서 10년간 의학 공부를 한 의사하고는 비교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아프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간증하고 사역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몰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한 교회 가서 제가 한 번 집회하는 것보다 한 목회자를 훈련시키면 그 교회를 바꿔보나 보니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유훈련학교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저를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